자 우리 세나컵 중계가도록 하겠습니다. 4강전 1경기 2경기 바로 갈게요. 자 늘 그리며님 대 오피스 기론모집 자 일단은 부부덱대 부부공덱대 자 아일링방덱 바로 갈게요. 2만..3만7천8백표 인기 오지구요. 자 늘 그리며님 자 윈드겔드 에이스 지금 사실상 결투장 거의 1인자 수준인데 자 끝내볼까 먼저 나가네 자 이리 바꾸는거 좋습니다. 시크니 반갑습니다. 자 이리 바꾸고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 좀 말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자 힐 자 둘개ầ 나갔죠 네에에에에에에에 뒤쪽으로 가니까 조금 더 딜이 나옵니다. 아리이스가 좋아요. 아리이스 무브덱이 상당히 좋습니다. 반대상대로 자 이거 기절은 아직 안되겠지? 네 크리스 한번 잡았고 자 열풍 자 뒤쪽 지금 잘못 튀고 있네 어어? 자 3턴감 두자리 진짜 너무 두자리 너무한거 아닌가 자 자 흐풍참 자 일단 크리스 한번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? 오케이 자 일단은 좀 자 일단은 각성기가 빙결이 뻥 자 태오 부활 아리스 부활 아일리도 부활 아일리도 부활 일단은 좀 표면적으로 분리해 보이는데 공대 자 변신 당연히 사무비일거에요 자 방준 오히려 기회일수가 있어 방준은 자 열풍강화 자 흐어이웅 자 요거죠 아 근데 크리스가 저걸 뻗긴 일단 잡아야지 일단은 어 좀 한시름 놓는데 공대입장에서 자 일단 분노 자 무시하고 그냥 때립니다 자 화상 스파이크 화상 크리스 화상 알림 마지막 부활 자 우리 부부가 지금 광기 다 빠졌어요 개위기 지금 태오도 죽었고 피가 야금야금 야 이제 잡았어 아 근데 하지만 뒤쪽 루디 풀피 위기입니다 위기에요 저번주도 그리미언님이 지금 3,4위전으로 떨어졌는데 많은분들의 응원속에서 이분이 또 치면은 자 바니사 풀 볼수돌았어 열풍 개빠르네 자 화상이 일단 걸려있긴 한데 화상이 스파이크가 자 이게 죽나요? 아 이게 바니사 죽었고 지금 4강 1경기입니다 자 평평 힐 자 이게 네 후증 어 화상 아 화상 번지 야 우리 화상 뭔데 야 우리 화상 뭐고 아 화상 걸렸었나 자 번졌어 루디 와 이거 자 일단 여기서 바니사가 죽는게 공댁 입장에서 개이득인데 어? 야 자 번지네 번지네 죽여줬네 오히려 자 그럼 여기서 자 번지네 죽여줬고 자 감점 야 이거 자 일단은 크리스 굉장히 늦게 잡았고 몇명 터지면서 조금 불리해 보였지만 어? 자 시간 자 시간 자 시간 자 시간 자 시간은 알림편 자 오히려 저 방패키고 버티는게 안좋습니다 상대입장에서 이야 늘그리미어님 이거를 어떻게 이기죠 자 역시나 확실히 바니사가 꼭 변신을 해야 어 역전의 시발점이 되네 이야 이렇게 해서 뭐야 자 늘그리미어님이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이야 자 자 방덱을 잡으셨네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엘리님 대 육벨님 가겠습니다 부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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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키르 대 부브 아리스 엘리님 예헤 제가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 방송 터줏대감 지금은 안계신데 아리스 대 멜키르죠 다른건 뭐 동일합니다 자 엘리님부터 엘리님 스킬부터 엘리님 엘리님 맨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롭네 자 일단 태오 태오 권능이죠 자 한 번 쭉 뽑고 헤일 태오는 서로 한 번씩 네 태오 마지막 자 관통 자 이분 관통의 확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오성이라서 그래도 좀 터졌고 자 서로 광기 자 서로 광기 음 자 안터지죠 자 여기서 와 이거 부브한테 들어갑니다 조금 좋아요 많이 좋네 자 알린넘은 잡았고 리더씨 이야 관통을 아 안줍네 자 근데 열풍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에서 자 아리스는 빗나감이 두개나 떴고 단일타격이 한 번에 30%요 자 관통 반피 자 여캔까지 자 여캔이 쓰면 일단 무조건 좋아요 다른 애들이 죽어나가도 얘가 뭐 관통통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부브위기 자 알림 끝 자 이쪽은 어 알린이 부활 자 알린 차이가 있네 반통 자 여기서 통갑만 쓰면은 엘린이 오? 야 내가 응원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어보라 그랬잖아요 응원하셨습니까 자 일단은 굉장히 다 잡았어요 이거는 다 왔어요 이거는 다 왔어 결승전은 윈드 내전이네요 엘리님이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오호호 진짜 응원했죠 당연히 3-4회전 결승전 가볼게요 바로 3-4회전 일단 방댁 한명에 아까 우리 그리맨한테 패배를 했는데 자 가볼게요 자 부그아리스렉 부그아리스렉이 방댁을 잡을 수는 있거든요 선스킬 크리스 반피 날라가고 안전하게 방금부터 자 요게 좋아요 요게 자리를 바꾸는게 방대 입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고 공대 입장에서 괜찮거든요 각성이 가득 찼죠 바피 증 맞기 감소 크리스 부활 자 하나 빗나가고 네 와 53 들어오네 서로 아이린 공진이네 아리스 좀 빗나가고 있고 정영석화 자 일단은 크리스 마지막 좀비 루디가 한번 죽었네 지금 육별리 너무 짱짱하거든요 애들이 지금 뭔가 죽을 생각 안하고 있는데 지금 방댁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루디 한번 터지면 터지고 있는거에요 와우 자 루디 체력 거의없고 이야 일단 루디는 마무리를 짓고 스킬 좋은데요 카르마까지 카르마는 부활 아일린 부활 자 적사 뭐 안걸리죠 이게 아리스 부부덱이지 이상하네 이상하네 교창에서 만나면 방댁 뭐 오질한다는데 최근 지금 좀 공댁들이 세나컵에서 많이 좀 뚜두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자 안죽죠 자 아리스 부활 통합쓰면 게임 끝났어요 아예 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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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쎄 뻥 자 살리나요 와우 자 2라운드 2라운드 돌입 근데 첨가 한방이야 무탑 160층 하는 느낌이야 거의 스킬을 오잘라게 잘 써야되는데 어어? 퇴어 한번 잡고 아아 아아 네 어? 자 근데 이거 세명이기때문에 일단 스파 각성기있네 우리 자 부부도 잡아줍니다 데미지 개쎄네 자 이것도 볼스케잇인데 지금은 효쏴 네예 네애 임 네에에 Ap 빵 자 빙결 열풍 요건 관통기인데 자 그리고 아일린이 부활이 한 번 더 남았죠 근데 어 자 핑골 터지고 반해사 변신하면 아 이거는 힘드네 아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 해도 마치 많이 끌고 오긴 했는데 자 즉사는 뭐 안되고 해일 강화와 턴감으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공댁들이 1,2,3등 다 먹는거네 이러면 자 육벨님이 3위를 차지합니다 초반이 유리했기 때문에 유리함을 이어갔고 자 마지막 결승전 우리 늘 그리며님데 엘리님 와 윈드네 저 엘리님이 여길요 와 갑니다 개지렸다 표수봐 이쪽으로 표를 많이 하라니까 투표를 하아 자 이번 엘리님 올라갈 것 같았어 자 윈드네전이자 에헤 제가 좋아하는 엘리님 응원합니다 자 선타 선수킬 일단 아일린 벗기면서 출발 관통이 어 했지만 일단 피 좀 치워주고 자 이것도 아일린 벗기는 거죠 어 어 자 멜키르 뚜드로 막고있고 어 자 태호 먼저 죽습니다 자 근데 이거 몰라요 일단은 지금 이거 멜키르가 죽거든요 자 바네사는 좀 남아있고 아리스네 멜키른데 어 자 태호 좀비 자 태호 건넘 자 바네사 자 바네사 멜키르 지금 툭 건너면 죽고 결국 부부랑 아일린 싸움이긴 한데요 결승입니다 자 이게 턴감 일단은 먼저 자 태호를 잡고 광기를 3턴 뺍니다 자 근데 이제 자 엘린님이 자 일격이 돌아오면 야 자 부부 다 먹힐 수 있거든요 자 부부 다 먹혔고 자 아리스 아리스 죽었구요 자 이제 아일린 여부인데 자 지금 태호도 아닌 좀비가 아니야 야 야 확취 야 이거 윈드 엘린 야 자 아직 야 이거 아직 야 남동 이거 부활이 아일린 부활이 이제 와 근데 아일린 모방 개지리네 와 마지막 부활인가요 자 마지막 부활인가요 자 일단 부활 자 여기서 전광석화가 일단은 오 자 나오네 혹시나 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 근데 아직 광기 1터 남았고 자 1대1 자 1대1 맞짱 자 아일린 대 부부 부부 대 아일린 자 관통 부부 아니 예 확취 관통이 확취 야 확취 아일린 와 이거 엘린 님이 이거를 이거를 자 이게 사잉 방역 야 이거 야 이거 엘린 님이 우승을 하네 이런 날이 오네 아 야 마지막에 또 드라마 길만 왔기다 뭐야 아 대박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령